4.15 부정선거를 추적에 들어가다 보면 의외로 이 사건의 역사가 길고 뿌리가 깊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부정선거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사건이 바로 한국의 중앙선거관위와 연결된 해외부정선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해외 각국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런 기기를 수출할 사건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년기 칼럼니스트의 보도입니다. 2018년 10월 15일 날 중앙일보의 전년기 칼럼니스트는 한국의 콩고 민주주의 위협 사건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도했습니다. 제법 시간이 지났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일입니다. 칼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청와대 외교부 선관위에 대외위로 보고됐던 2017년 12월 7일 DR콩고 주재 권기창 대사의 외교전문입니다. 이 외교전문에서는 주요국 외교관들의 눈에 한국의 전직 장관이자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창설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회장 김용희 당시 62세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콩고 민주주의에 위협적으로 비췄는지를 단박에 알 수 있다. 김용희는 대부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생계선거기관협의회, 선거협의회 혹은 A웹이라는 비영리국제단체의 사무총장인데 전자투개표 장비를 파는 미르시스템드란 개인회사의 영업사원처럼 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음 질문은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입니다. 외교전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7년 12월 5일날 콩고의 한국대사관지에서 미국, 영국, 독일, 블란스, 캐나다, EU 대표가 모여 앉아서 나눈 대화가 생생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용희 선거협의회 총장도 참석했습니다. 저마다 김용희 총장에게 비판과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미국 참사관 이야기입니다. 2018년 12월 23일로 예정된 콩고 대선은 이 나라 최초의 수평적 정권 이항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산 전자투표기의 도입이 대선 전체를 좌초시킬 수 있습니다. 전자투개표기는 최악의 선택이며 한국의 위상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벨기에 대사 이야기입니다. 전자투개표기는 선거 결과 조작을 용이하게 하는 쏘김수 기계로 전략할 것입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영국 대사입니다. 한국인이 사무총장인 선거협의회가 콩고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국제 입찰 절차를 생략한 채 한국 업체를 선정하도록 알 수 있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콩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축제 수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 콩고 대통령 선거 결과입니다. 콩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로 설립된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미루시스템즈가 개발한 전자투표개표 시스템을 전략 독점 공급하게 됩니다. 공급가액은 당시 가격으로 1700억 원 당시 콩고 예산은 3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엄청난 돈을 전자투개표기에 투입한 겁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2016년 콩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콩고에 7억 5천만 원 상당의 선거관리시스템 서브장비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면서 동시에 미루시스템들로부터 전자투표 단말기를 수위계약하도록 조치했습니다. 2018년 12월 30일에 실시된 콩고 민주공화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한 야당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콩고 집권 여당이 개표조장 과정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여 선거 결과를 뒤집고 말았습니다. 미루시스템즈가 독점 공급한 전자투표기 8만여 대와 위성통신단말기 제조입진 AP위성이 미루시스템에 납품한 RTS 이른바 개표결과 전송단말기 7천여 대가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디지털 조작을 통해서 선거 결과를 완전히 뒤집고 말았습니다. 이미 선거 전부터 전자투표기를 투표 강탈기계로 표현하며 수차례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콩고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이번 한국선거와 마찬가지로 QR코드가 사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그리고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A웹 이른바 세계선거기관회변은 전자개표기를 이용해서 부정선거 방법을 콩고공화국에 수출한 셈입니다. 콩고인들의 정권교체 가능성에 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지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에서 사용된 투표 분류기는 전자투표기가 아니며 투표 분류기에 해당한다고 황변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증거들이 통신기기가 장착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개표장과 투표장에 사용된 전자장비 일체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의혹이 있습니다. 불구하고 법원이 증거보전을 통해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 자체를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전영기 칼럼을 읽고 한 독자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전자개표기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선짓도 마다하지 않는 좌파들의 손에 이 기계가 넘어가면 선거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됩니다. 촛불 쿠데타를 일으킨 뒤 헛범죄판에서 촛불을 태우겠다고 해박한 자들이 조작이 가능한 개표기를 두고 그냥 둘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2018년 10월 15일 한 독자가 남긴 경고성 메시지는 불행하게도 예언처럼 바로 그 경고가 이 땅에서 고스란히 실현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영기 씨는 그 이후에 10월 29일 날 또 한 편에 그런 기사를 칼럼을 내보냅니다. 그 칼럼을 보고 좀 많은 그런 독자들이 글을 남겼는데 한국산 전자개표기 는 이라크에서도 부정선거로 논란을 낳았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벌어진 한국산 전자개표기 논란이 가리키는 것은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선거에 사용된 전자개표기 는 신뢰할 만한 했으며 부정선거 의혹을 피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국선거에 사용된 전자개표기 는 신뢰할 만했으며 부정선거 의혹을 피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전자개표기 논란은 그 폭발성 에 비해서 언론에서 거의 보도되지 않습니다. 보도 통제가 있었나 의심될 정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지재원을 금박하는 이유도 발화성이 높은 이슈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했습니다.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시행돼야 됩니다. 이런 많은 우려들이 2020년도 4월 15일 총선 뿐만 아니고 2018년도 6.13 지방선거 에서도 충분히 사용되고 악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펼치기 위해서 출범한 온라인 신문 공대일리를 여러분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도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